주의 고여 능력이 또다 주의 빈 믿으오 주의 고여 샬롬 원터치 기도의 서효원 목사입니다. 오늘도 이 영상을 통해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질병의 고통에서 벗어나 하나님을 찬송하며 또 감사로 하나님께 예배하며 영광 돌려주는 놀라운 시간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중풍병자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의심하지 않고 확실한 믿음과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유하시는 그 은혜를 믿고 간구하며 신뢰를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과 또 영원토록 동일하시게 또 믿음으로 간구하는 모든 병자들을 치료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믿음으로 기도할 때 그러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중풍병자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축복하심을 진심으로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특별히 믿음으로 나와 또 중풍병을 향해서 함께 연합하여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약속하신 대로 또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치유하신 대로 그 역사가 아버지 오늘 함께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동일하게 역사되어지고 성취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할 때 예수의 피로 또 아버지 하나님 덮어줬을 때 우리의 질병이 즉시 치료되어지는 기적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하나님 먼저 아버지 예수의 보혈로 머리에서 발끝까지 깨끗하게 우리를 덮어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구일에 여겨주시고 예수의 피로 예수의 피로 머리에서 발끝까지 모든 중풍병자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덮어주시옵소서. 머리와 또 팔과 다리와 허리와 얼굴과 손가락과 발가락에 그 거룩하신 예수의 보혈을 덮어주시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예수의 보혈이 머리에서 발끝까지 덮어줄지요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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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할 때 더럽고 추악한 악한 영들이 중풍병을 일으키는 더러운 것들은 사라질지요나. 사라질지요나.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한 영들은 떠나갈지요나.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한 중풍병은 즉시 떠나갈지요나. 즉시 떠나갈지요나. 즉시 떠나갈지요나. 자육해될지요나. 깨끗하게 될지요나. 오 아버지 하나님 더 궁위히 여겨주시고 더 불쌍히 여겨주시하사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후지될 때 더럽고 추악한 영이 즉시 떠나가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즉시 모든 질병에서 자육해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럽고 추악한 모든 중풍병을 꾸짖느니 이 시간 즉시 떠나갈지요나. 즉시 떠나갈지요나. 떠나갈지요나.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즉시 하나님의 영을 더 기름 부어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함께하시고 치유하여 주옵소서. 치유하여 주옵소서. 이제 다시 내가 나사렛 버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할 때 모든 질병에서 자육해되어지고 침상에서 일어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토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하나님의 자료들은 그 침상에서 일어날 쥐여다. 그 침상에서 일어날 쥐여다. 그 침상에서 일어날 쥐여다. 너희 모든 질병들이 너희 모든 질병들은 사라지고 너희 모든 질병들은 사라지고 이제 그 질병의 고통에서 이제 그 질병의 고통에서 자육해되었음을 선포하노니 모든 침상에서 일어날 쥐여다. 일어날 쥐여다.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거룩한 시간이 이 시간 이말 취여다 이말 취여다 내가 나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다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 모든 침상에서 일어날 취여다 일어날 취여다 무릎과 다리와 또 아버지 하나님 손과 팔과 손가락과 발가락과 얼굴에 아버지의 세임을 허락하시고 세임을 허락하시고 세임을 허락하시고 즉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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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일어나게 하시고 일어나 걷게 하시고 일어나 뛰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 입술을 열어 하나님을 찬송하는 역사가 이 시간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걷고 일어나 뛰게도 하며 일어나 찬송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이 이 시간 이말 취여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말 취여다 평강 이말 취여다 평강 이말 취여다 아버지 우리를 치료하심에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함께 기도하는 자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동일히 여겨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 즉시 치료되어 주는 역사가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다시는 이 질병으로 일하여 고통받지 않게 하시고 또 아프지 않게 하시고 천군 천사를 통하여서 늘 호의하시고 보호하여 주시하사 하나님께 늘 감사하며 늘 감사로 예배하며 하나님께 모든 영광 돌리는 거룩한 우리 모든 예배자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를 치료하심에 감사하며 우리 예수의 기도인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를 보러 함께 기도하는 하나님 자녀들이 모두 치료되셨음을 선포합니다 믿습니다 함께 기도할 때 치료되신 분은 댓글과 또는 기도 요청을 통해서 SNS를 통해서 함께 교제할 때 또 다른 은혜가 있기를 기대하며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 요청도 받습니다 기도 요청을 통해서도 더 크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기도하는 모두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살로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가